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인마니엘 교인교회는 지금도 모은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천 서창지구의 하나윈 건사무소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 인천광역시 경계 서창지구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고 계십니다. 제니스 유치원은 2013년도 중공을 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 길 건너편에는 인마니엘 교인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하나인 건사무소였습니다. 010-524-3016